나도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우와, 냄새가. 잘 삶으셨다. 잘 데쳤어. 완전 부드러운 것 같아. 맛있겠다. 국물. 어이, 좋다. 국물 시원하다. 맛 표현으로는 어울리지 못하니 참 점점 타. 국물 자체가 참 점점 타. 아유, 맛있다. 아유, 깔끔해. 참 진하고 맛있는. 낙지, 다리. 음. 좋다. 야들야들하고. 음. 야, 맛이 어떤지. 아니, 지금 생각하니까 당연한 건데 처음에는 이게 갈비 맛일까, 연포장 맛일까 궁금했거든. 근데 냄새가 갈비탕이 없나요? 갈비를 팍팍 끓이니까. 아유, 갈비탕이네. 그냥 갈비, 맛있는 갈비탕이네. 거기에 낙지 한 마리까지. 낙지가 들어가 있다. 아, 낙지 예술일 것 같아. 진짜 부드럽다, 낙지가. 맛있다. 김진현 씨. 그렇게 벌써 국물이 끓으면 어떡해요? 아, 뭐 어떡해 그냥. 어떡하긴 뭘 어떡해. 아유, 갈비구나, 그냥. 아유. 육고기 음식인데 갑자기 낙지가 거기에 끼어둔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네. 내가 잘 끼워드네. 스무드하게 차가워 들어가 있네, 그냥. 그렇지, 낙지는 많이 해대지 않지, 옆에 친구들한테. 나는 원래 여기 있대는데, 이런 느낌이네. 응. 대가리 어때요? 맛있어. 더 맛있어? 응. 생으로도 먹는데 뭐. 일부러 실수로 먹으려고 했던 거지. 오우 씨. 나도 좀 먹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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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거젓을 어디서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 이게. 아. 아. 음. 음.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아주 작은 새우를 이렇게 한 거야? 저거라면 짠데 이거 안 짠. 새우야. 음. 음. 여기는 이거 안 되겠네. 저거라도 이렇게 많은데 바로 말아버리면 뭐. 국은 무조건 밥을 도움이 가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지. 이거 한번 놀아주고 여기 놀아주려면은. 응. 김치만 나왔으면 바람 말았을 텐데. 응. 반찬이 많이 나오니까. 의식을 한번 따로 해야 돼요. 누구 그렇게 무시해, 예를 들어요? 밑반찬들인데도 한 술 한 술이 귀해진다. 아, 맛있다. 아, 좋다. 야, 무색 깔끔하다, 칼비탕. 응. 칼비를 한 점 올리고. 아, 장난? 응. 한 술 한 술이 귀해진다. 아, 난 김치맥. 낙지랑 갈비랑 같이. rea 맛있다. 음! 감사합니다.